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들 멘탈부 예작법 지뢰님 화이팅! 도라인 스타트 잘하셨는데? 로켓 스타트 도라인 스타트 어? 왜 도라인이 4등으로 보이지? 와 이씨! 트러브 아우 큰일이야 이럴뻔있네 아 이거 하달패서가 너무 넓게 돌았다 소리난다 어이구 이거 뭐야 으쌰 아 진짜 쓰레름 붙어졌네 아잉 반짝이야 반짝 놀랐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죽음의 시간. 야야. 어이씨, 죽고 있어. 오오. We try to go. 가자, 가자. 아, 왜 그래. 아, 왜 그래. 아, 도라님 새 거잖아. 아, 이번 거 진짜 너무했다. 비아이, 비아이. 왜요, 저는 정상적인 브레이킹이었는데요? 아, 이게 무슨 정상. 저 평상시 하던 대로 있어요. 도라님, 제 뒤에 많이 붙으시면 안 돼요. 가로수님, 어떻게 하셨는지 붙으셨죠? 어, 오. 도라님. 갑자기, 갑자기 압박하세요. 날려버리네. 어, 타이밍 아니었어요? 아, 싸바싸를 날려버리네. 미리 나갔다. 아, 진짜 너무하네. 아, 타이밍 망했었는데. 아, 타이밍 망했었는데. 아우, 잘 웃더라, 나는. 아우, APX를 붙이겠네. 그래도, 간만에 가서 해폐면보려. 도라님. 네? 그, 도라인 좀 막아주세요.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막아요? 도라인님. 봤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땀mouth. 남 mat. . 남 rampt. muita shit. 네, 인생. AAAAAA 사ogn. 못 드러야야. 다인. 박. 아, 끌림이. 여유비도. 완벽하게 일정하겠단거네. 어 끌림이 히트했어 여유보도 완벽하게 의지하겠다는 거네 응? 애들 누구 오셨나? 그러면 베트나잖아 도와드로 끌림이야 예? 지나가세요 애매한 포인트여서 꼭 드시래 응? 네 슈퍼소스 네 슈퍼소스 하하하하 기만 더 가자 조금 더 렛츠가 조금 아쉽다 아아 렛츠가 조금 아쉽다 아아 렛츠 5바퀴 됐지? 야야야야 아아 렛츠 너는 걱정말라고 하지마 난 걱정에 많이 준다 아 나 피트 아 피트 너무 못생겨 왜 이리 못해 바보같이 네 저에게 진정한 해약 하는 상황 우선을 와 렛츠는 정말 빠르신데 선두 건 배틀 진짜 장난 아니다 문기둥 같지 바깥쪽 바깥쪽 아 야야야야야 나스 잘가요 어 이알로 떴는데 오이 세카 아 안돼요 그정도 아니에요 세카 때문에 최악인데요 최악인데 추월도 못하고 도라인 내려왔네 냅당 2초씩만 잡으면 도라인이 잡을수있거든요 냅당 2초만 까면 도라인이 잡을수있어 깔수있어요? 해봐야죠 냅당 2초씩만 잡을수있어요 냅당 2초씩만 잡을수있어요 냅당 2초씩만 잡을수있어요 냅당 2초씩만 잡아서